반갑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색깔봐 너무 옹롱하지 않나요? 빨개요 살 이렇게 한꺼번씩 벗겨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맛있겠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 부드럽다 불닭소스 진짜 부드럽다 불닭소스 스테이트 소스 에어 계란 뽑혔어요 본격적으로 먹어볼까? 너무 맛있어요 머스타드 한번 더 먹어볼까? 이건 무슨 맛인거지 맛있어 겨울이 돌아오는 락처 댓글 쭉쭉 박아보원 더 많이 찍고 점심 잘 안돼요 쪽파 고소하고 속도끝 까먹어먹어서 살이 되게 부드럽고 하나하나 씹힐 때마다 입안에서 탱글탱글 굴러가요 김치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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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랍새탕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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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 조금맛 초콜릿 랍스터 제가 크기가 커서 걱정했어요 질길까봐 하나도 안질기고 너무 부드러워 이번에는 제가 얼굴만한 집게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팔 하나가 이만을 깨볼게요 안깨지는데? 너무 두꺼워 이 안에 살 보이세요? 대박 끄집어내볼게요 진짜 큰데 먹고싶어 여러분 끄집어냈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터들은 보통 랍스터들은 찔게가 짜거든요 이건 커서 그런지 짠맛이 많이 없고 사각사각 씹혀요 얌전히 오징어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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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에 있는 게 뼈에요 가운데 있는 게 뼈에요 너무 맛있어요 뼈 김치말이 콜라 콜라 짠 콜라 이번엔 껍데기가 진짜 크죠? 내장을 찍어먹을게요 콜라 오늘 이렇게 대왕 랍스터를 먹어봤는데요 저 진짜 많이 먹었는데도 다리 한짝이 남았어요 이거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바칩니다 저희 가족들과 나눠 먹을게요 오늘도 제 영상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랍스터 사랑해 구독